저희도 사실 부족한 점이 아직 많은데 이렇게 조언을 하기에는 또 부족한 것 같지만 그래도 이제 데뷔하시는 분들을 보면 사실 요새는 다들 많이 굉장히 잘 준비되어서 나와요 저희 때문에도 아직은 조금 더 서툰 면도 있고 약간 더 인간적인 면도 있었는데 요즘은 진짜 완전히 다 갖춰져서 나오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면은 저희도 굉장히 멋있다고 생각하고 이제 많이 너무나 많은 분들이 나오시니까 거기에서 좀 살아남을 만한 자신만의 그런 매력을 좀 더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아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더 실력들이 월등해지니까 그 안에서 더 경쟁력을 갖춰야 된다 매력을 키워야 된다 기성을 찾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네네 좋습니다 자 계속해서